안녕하세요. 김구린입니다. 오늘은 골반 라인과 허벅지 라인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운동을 따라해보세요. 아주 몸매가 뾰리루리, 콜라병 같은 몸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운동하러 가보실게요. 고고! 허벅지 안쪽 살과 쓴맛살을 한 번에 없애는 동작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시고 복부 힘으로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만 다리를 움직여줄 거예요. 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버티면서 동작해볼게요. 힘들지만 다리가 예뻐지는 과정이니까 힘내서 해보자고요. 박수면 끝났어요 반대쪽 할게요. 옆으로 누워서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시고 복부 힘으로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만 다리를 움직여 볼게요. 호흡은 제자리 돌아올 때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반대쪽으로 걸쳐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으로 내려가고 다리를 뻗어주세요. 위로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다리를 올리고 내릴 때는 엉덩이의 힘으로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면 더 효과적으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반대쪽 할게요. 양팔 어깨 아래 수직으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뻗어주시고 허리는 꺾이지 않게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올려볼게요. 다리가 내려올 때도 그냥 내리지 마시고 엉덩이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예뻐지는데 효과가 훨씬 좋아요. 아멘 아멘 숨막살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양팔 어깨 아래에 수직으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뻗어주시고 다리는 90도로 구부려 옆으로 들어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상체와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의 힘으로 상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엉덩이의 힘으로만 다리를 들어올려볼게요. 양팔 어깨 아래에 수직으로 뻗어주시고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엉덩이의 힘으로만 들었다가 내려줄 거예요. 호흡은 다리가 제자리 돌아올 때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올려볼게요. 제자리 돌아올 때 왼쪽으로? 밥 같이 stainl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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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